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제목 보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맞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붙잡혀가지고 목욕탕에 끌려간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제목 시어머니랑 목욕탕 가기 원제 여기 혹시 시어머니랑 사우나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때 발을 다친 남편을 대신해서 저 혼자 장거리 운전을 왔다갔다 많이 했더니 온몸이 쑤시고 난리가 나더라구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아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콩콩아 너희들 잘 지내냐? 이렇게 안부를 물어 오시길래 아니요 어머님 저 이번에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온몸이 쑤셔요 이렇게 살짝 어리광 볼멘 소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그래 몸이 쑤시다고 그럼 너 나랑 싸우다 가자 딱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결혼 16년 차고 어머님하고 되게 가깝고 정말 친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 서로의 알몸을 튼 적은 없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어머님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이러면서 최대한 좋게 거절을 했는데 이랬더니 어머님이 또 어이구 니랑 나랑 얼굴 보고 산 세월이 얼만데 뭐가 그리 부끄럽냐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사우나 가자 이러면서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목욕탕 목욕가방을 챙겨가지고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댁에 가까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갔더니 당신이 평소 다니는 단골 목욕탕에 티켓 끊어놓은 거 많이 있다고 거기 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어쩌겠어요 쫄래쫄래 따라갔죠 참고로 저는요 평소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할 때 먼저 샤워를 하고 또 샴푸 온탕 떼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워 이렇게 하는 게 기본 루틴이고 늘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이런 저하고는 뭔가가 좀 많이 달랐어요 일단 샴푸를 하고 나니까 에이 그 이거를 머리에 발라야지 이러면서 제 두피에다 뭔가를 치득치득 바르면서 막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후 수건으로 그걸 똘똘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먹이란! 네 머리에 있는 묵은떼 빼는 거지 조금만 있어봐라 그럼 기분 좋아질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 어머 이거 뭐야? 뭔가 조금씩 머리가 시원해지는 게 좋긴 좋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온탕이 들어가 떼를 불리는데 이게 또 뭐야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사우나에 들어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사우나 무서워서 안 들어가거든요 평소에 너무 답답하고 숨쉬는 게 또 엄청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안 가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괜찮다며 찬물 두 바가지를 떠가지고 하나는 저를 주고 나머지 하나는 당신이 그걸 챙기더니 자 얼른 들어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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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제 옆구리를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결국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일단 바닥에 수건 한 장을 깔고 앉으래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찬물로 얼굴을 조금씩 식히면 괜찮을 거다 이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이에요 땀은 잘 나는데 깝깝하지도 않고 정말 개운하더라고 그렇게 어머님과 계속 사우나와 냉탕을 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쪘다가 식혔다가 쪘다가 식혔다가 몇 번 반복했더니 어머나 이상해 뭉쳐있는 근육이 싹 풀리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서로 등도 밀어주고 또 계속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짜 어린애들처럼 한참을 놀다가 밖으로 나와서 구운 계란도 먹고 바나나 우유도 마시고 또 당신이 직접 찍어 발라주신 비싼 화장품도 한 번 써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 아빠랑만 쭉 살아가지고 엄마랑 목욕탕을 가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엄마랑 목욕탕을 왔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고 계속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진짜 좋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두피 스케일링도 받고 얼굴 팩도 받고 발 각질도 밀고 이런 모든 걸 저한테 다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아 또 하나 있네 사우나에 들어갈 때 수건 한 잔 깔고 앉으면 생각보다 훨씬 덜 뜨겁다는 이런 좋은 것도 배웠고요 그렇게 다 씻고 나와서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어머님과 같이 시댁으로 갔고 거기서 또 맥주 한 잔 김치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왔더니 저녁 시간이 다 됐더라고 남편도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야 나 오늘 어머님이랑 사우나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우리 엄마 딸내미가 없어가지고 그게 맨날 성원하다 그랬는데 오늘 한풀이 제대로 했네 이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한풀이 했어 고마워 이러는데 사실 아니죠 고마운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접니다 저 저야말로 엄마랑 목욕탕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오늘 이렇게 시어머니랑 같이 가서 생전 처음으로 어른한테 진정한 목욕의 스킬들 다 배우고 기분 너무 좋았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사우나 메이트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은 제대로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랬다구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야씨 내 살다살다 시어머니 사우나 메이트 그것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 정말 보기 좋았구요 아니 글만 봐도 행복해 보여요 부럽다 2번 아씨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뭉클한 걸까요 나는 제목만 보고 당연히 욕하는 글이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내용이 참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3번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시어머니랑 갔던 적이 많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뭐 지금은 살짝 치매도 있고 워낙에 연루하셔서 같이 못 가는데 그래도 가끔 생각이 나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으면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글만 읽어도 행복하네요 쓰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을 거예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날씨 추울 때 한 번 더 다녀오세요 됐으니 시어머니가 쓰니님 덕분에 손자 며느리랑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봐요 복덩이네요 안 그래도 그래요 올겨울 가기 전에 또 한 번 가자고 할 겁니다 나 몰랐는데 여자끼리 사우나 가서 노는 거 너무 좋더라 4번 지금은 돌아가셔서 우리들 곁에 안 계시지만 아들 셋만 키운 우리 시어머니 제가 당신을 모시고 가서 세신도 해드리고 또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살면서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는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저희들 곁에 안 계세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던 분인데 그런 당신이 끓여주신 육개장, 우거지국, 토랑국 우리 남편이 너무 그리워해요 5번 나는 옛날 20대 초반 때 혼자 해외생활 시작하면서 우리 엄마랑 같이 씻는 게 너무 싫어졌고 수건도 같이 쓰는 게 싫고 그냥 알몸 보는 것도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친엄마도 이럴 진데 시어머니랑 씻어라 이러면 나는 그냥 안 씻고 평생 참을 거예요 머리에 이가 돌아다니고 득실거려도 득실거려도 나는 무조건 참을 거예요 너 뭐야? 사회의 부지긍자야? 어쩌라고?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도 신경 안 써 임마 6번 그래 이렇게 서로서로 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냐 남편도 그래 좋았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자기 덕분에 정말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을 이쁘게 해주니까 더더욱 보기 좋아요 다들 행복하세요 7번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랑 둘이 목욕탕 가봤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엄청 부끄럽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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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가자는 거야 했지만 막상 가서 하고 나니까 좋긴 좋더라고 아우 우리 시어머니 쩔어 우리 엄마는 남들 몸 담그는 물에 들어가기 찝찝하다고 싫다면서 나 어릴 때도 목욕탕 안 데려가고 집에서 씻겼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과의 대중탕이라 야 이건 정말 신세계였지 여하튼 다 씻고 나와서 뚱발 우유 하나씩 물고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이랑 아버님이 야 엄마 좋겠네? 아이고 며느리가 목욕탕도 같이 해가지고 오 이 옆에 내가 오늘 제대로 출세를 했구만 이러니까 뭐야 부럽냐 이것더라 이러면서 엄청 뿌듯해 하시더라고 너무 좋았죠 8번 우리 시어머니도 나랑 종종 같이 가자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래 내 몸매가 좀 괜찮으면 자랑스럽게 같이 가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안 가 아니 못 가 뭐? 심오랑 목욕탕을 가 이런 미친 말도 안 돼 쓴이의 그 불편한 마음은 내가 달래줘야지 이러면서 입에다 쌍욕 일발장전하고 들어왔는데 헐 이건 또 뭐야 오히려 쓴이가 제 마음을 달래주는군요 부끄러움 외에 싫은 마음이 없던 것도 사실 그래 어머니의 인품 덕분이겠죠 여하튼 뭐 사우나 튼 거 축하드려요 방구보다 더 틀기 힘든 게 사우나인데 내 댓글 저도 그래요 공격 모드로 들어왔는데 머쓱하게 나갑니다 그래요 되게 보기 좋고 부럽네요 행복하세요 10번 나도 우리 작은 어른이랑 목욕탕 자주 갑니다 사실 이게 그래요 처음 한 번이 오지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이유는 별거 없어 11번 저도 평소 찜질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이랑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초에 다 같이 워터파크에 갔다가 그 뒤로 온 가족 다 있는 데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몸이 탄탄하다 건강하더라 피부가 곱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경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무조건 따로 쓰는 그런 곳만 가죠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그날 기억이 생생해 물론 어머님 아기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의 입을 이젠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이때까지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우 진짜 개시껍했잖아 다시는 어머님이랑 그런 데 안 갈 거야 가끔 이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목욕탕 가는 사연들 아마 제 채널에도 한 서너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보다 막 그지 같은 내용밖에 없었거든 뭐라고 하죠 몸매 품평하는 그러면서 며느리가 그지 같네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런 따뜻한 내용 좋네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 저도 역제 사진 해보면 장인어른과 목욕탕이라 생각해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행복한 결말이라니까 정말 좋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